지난달 12일 전역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이 2024 파리올림픽에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섭니다. 가요계 등에 따르면 진은 성화 봉송을 위해 조만간 프랑스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정확한 봉송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파리올림픽의 성화는 그리스에서 점화해 약 1만 2천 킬로미터 여정을 거쳐 오는 27일 개막식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진은 MBC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신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